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진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그녀를 그곳에 내려준 택시기사에 의해 찍힌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사라지게 됩니다. 택시 운전사는 그녀가 차에서 내릴 때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놨던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신이 사진이 찍힌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모텔 물탱크에서 발견됩니다. 대바니 에스코바는 2003년 9월 4일 멕시코의 누에보 레운주에서 태어나 마리오와 도로레스 부부에게 입양되어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부부에게 유일한 자녀였던 그녀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바니는 법대에 진학했고 사건 당시 그녀는 18살의 나이로 한창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8일 그날 저녁 대바니는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우스 파티에 가기로 합니다. 밤 11시경 그들은 택시 호출 앱으로 택시를 불렀고 누에보 레운주의 중심지인 몬테레이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 내린 그들은 편의점에 들러 750ml의 보드카 한 병을 구입합니다. 당시 이들에게서는 술에 취했거나 이상스러운 낌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파티에 가기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새벽 12시 45분 그들은 앱을 통해 또다시 택시를 호출했고 후한이라는 운전자가 흰색 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1시 20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이 택시에서 내려 걸어오던 남자그룹과 합류했고 그들을 따라 대바니도 뒤에서 걸어갑니다. 그때도 대바니의 걸음걸이를 보아 술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보였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모두가 파티 장소로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바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파티에서 만나기로 한 또 다른 친구 무리를 발견하고는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많이 좋아했던 그녀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시끄러운 분위기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했던 대바니는 인기가 많았고 남자들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약 50분 후 대바니가 밖으로 나와 한 남성으로부터 도망치듯 달려갑니다. 그 남성이 자신을 끝까지 따라잡자 그녀가 발로 그를 걷어차며 때렸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 쪽으로 다가오면서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대바니의 친구들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남자들은 그녀를 집으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이용했었던 택시기사 후한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후출 앱을 사용하면 택시기사가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에게서 연락처를 받아놨었던 것입니다. 새벽 3시 54분 후한의 흰색 차량이 도착하자 대바니가 왼쪽 뒷문으로 다가가 재빨리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25분 고속도로 중간 지점에서 대바니가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9일 딸 대바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의 부모는 걱정을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곧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바니의 아빠는 딸의 실종을 가능한 한 다양한 방송매체에 알려 많은 관심을 끌어내려 노력했고 사건은 그렇게 멕시코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주 검찰청에 의해 사건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경찰들과 국민들이 모두 나서 대바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택시기사인 후한이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조사 과정 중 택시기사와 대바니가 다투는 듯한 장면이 담긴 cctv가 포착됩니다. 파티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택시가 멈춰섰고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나 논쟁이 오고 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처음에 뒷좌석으로 승차했던 그녀가 앞좌석에 앉아있는 것이 의아스러웠지만 택시기사는 그녀가 휴대폰 충전을 위해 앞좌석으로 옮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출발을 했고 고속도로를 약 10분 동안 달렸을 때쯤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게 됩니다. 대바니의 아빠는 택시기사 후한이 그녀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지려고 해 다툼이 일어났으며 그녀가 견디지 못해 갑자기 차에서 내리게 된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주소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대바니가 화를 내며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해 그녀를 내려줄 수밖에 없었다며 택시기사는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린 그녀가 걱정이 된 그는 그 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바니의 사진을 찍어 그녀의 친구에게 위치와 함께 보냈지만 연락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나중에라도 그녀의 친구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 대바니의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장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된 대바니는 한동안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도로 위를 위험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는 알코사라는 트럭 운송회사와 누에바 카스티아라는 낡은 모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녀가 트럭 운송회사의 보안사무실로가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50분경 그녀가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는 듯 모텔을 향해 달려오더니 누군가가 안에 있는지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고 갑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의 모습은 주변 어디에서도 다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드론과 수색견을 동원해 총 200명의 대원들이 나서 열흘 동안을 쉬지 않고 수색했지만 대바니의 흔적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그녀가 술을 마시다 파티에서 한 남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으며 그녀가 술에 취해 말리던 사람들 모두를 밀치고는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그녀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낸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합니다. 범위를 넓혀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현상금까지 걸어 대바니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2022년 4월 22일 고속도로 주변에 있던 모텔 수영장 주변에서 고약한 악취가 난다며 모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당시 그 수영장은 폐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바니의 시신이 오래전에 수영장을 운영할 시 사용되던 지하 물탱크에서 발견됩니다. 그녀의 시신은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장소와 주변일 때는 수차례의 수색이 이루어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왜 진작에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검찰은 바로 부검을 실시했고 그녀가 두개골에 심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망원인을 석연치 않게 여겼던 그녀의 부모는 딸이 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재부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재부검을 통해 성적 및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수많은 의문점들을 뒤로하고 대바니가 사고로 약 3미터의 물탱크로 추락해 사망하게 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3개의 물탱크 중 뚜껑이 닫혀있던 물탱크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하게도 그녀의 가방과 소지품 그리고 브레지어가 두개의 물탱크 사이 벽라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부모와 다수의 사람들은 당국이 꾸민 거짓 발표라며 많은 비난을 했고 누군가가 그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후에 시신을 물탱크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바니 에스코바 사건은 멕시코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멕시코 전역에 충격을 안겼고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여성 살해 사건과 실종 사건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2,800명의 여성이 실종되었으며 하루 평균 7명의 여성이 실종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멕시코 국민들은 대바니 사건을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바니 사건 이후 여성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최대 4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멕시코 대통령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반드시 가해자를 찾겠다며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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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